자, 서로에 대한 경례! 반갑습니다! 경례! 반갑습니다! 헬로, 나이스! 반갑습니다! 헬로, 나이스 투 미츠 유! 자, 굴린 소개 좀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평택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오늘 도장떼기 한번 도전하러 왔습니다. 도전 받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쪽에 앞에 태권도장에서 실제 태권도 수련하는 미군의 아버지를 두신 아이들이에요. 미군 자녀들? 네, 미군 부대 자녀들. 대박! 미군 자녀들! 엄청 잘한다고 지금 전국에 소문이 팔팔합니다. 여긴 남자도 있고, 여긴 아기도 있고 저희 태권도 칼에 전국이 좀 이따 할 거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반갑다. 안녕! 반갑다! 태혁이 holistic! 도전하러 Reser